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팝핑캔디를 먹을거에요. 이거는 포도맛이고 이거는 콜라맛이에요. 포도맛을 먹어볼게요. 콜라맛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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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맛은 약간 그냥 불량 보도맛 이번에는 두개를 한번에 먹어볼게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가루입니다 계속 뱃어돌이 갈아입니 이걸 먹고 말라 하면 회사 계속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는 콜라맛을 콜라맛은 색깔이 이렇게 콜라색깔이다. 이거는 까자마자 콜라 냄새가 확 나요. 콜라사탕 냄새가 확 이게 콜라사탕이 있잖아. 콜라사탕 맛이 없어요. 포도맛이 훨씬 맛있다. 약간 짠맛이 나요. 맛이 없어요. 오우 자, 오늘 이렇게 파피그를 만들었어요. 스킨캔디를 먹었어요. 포도맛이랑 콜라맛을 먹었는데 포도맛은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고 콜라맛은 별로 맛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 되게 입이 심심하거나 뭔가 심심할 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